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통근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왜 추락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좌회전하던 대형버스가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밤 11시 25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4, 5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버스 운전자와 30대 현대제철 직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 운행을 막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숨진 운전자가 하루 4차례 통근버스를 운행하지만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무리한 근무 일정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버스의 블랙박스를 봤을 때 사고 버스가 공장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는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숨지고 사고 버스에 있던 블랙박스가 바닷물에 잠겼던 상태라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고요. 운전자 과실, 차량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중부지방 해경청 과학수사팀 등과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에도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추돌해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